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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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캠핑 시술 중에 1 swoich 아마 한국에 의해서 간 라고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장은? 하하하하 야 호송아! 서울이 있다 운동하면 건강은 괜찮은데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은 없지 다만, 인정 상담이 없던 부모님은 꽤 insights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장의 몸이 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장의 몸이 아주 악 clear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장의 몸이 확실합니다 다음은 그게 그 다음과 함께하는 성장의 몸이 많이 이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장의 몸이 이상한 성장의 몸을 확인함이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 하는 성장의 몸의 몸이 이상한 성장은 중요합니다 한국아리의 아버지에게 56점을 받은 후에 한 대 정도는 56점을 받은 후에 1-3분 정도? 10분에서 3분. 어떤 대화가 있나요? 대화가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아침에 나와도 대화할 시간이 있겠어요. 딱뿐아빠죠? 딱뿐아빠. 애들 갈 때 집에 있어줘야 하는데 안 있어주니까 빵점 아빠래요. 아침까지 밤에 아침에 아버지들은 항상忙해요. 그들은 선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한 아버지들에게 말해볼까요? 집사람이나 애들이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얼마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술이 좋으세요? 가족이 좋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차례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불쌍하다.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니까. 일주일에 돈 벌어오는 이 세계를 뛰어들었겠죠.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국가부를 마치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E Dung-Eul is a computer salesman. He becomes especially busy when it's time to go home. His work continues even after he leaves his office. Not long ago he started moonlighting as a designated driver. I went to have an appointment I would go to. 그럼 밤에 일 끝나시고 대리운전도 하시는 거예요? 예예 His side job is driving the cars of drunk clients. He works day and night to earn as much money as possible. 아, 그러니까 구청 뒤, 농촌 뒤의 주차장 뭐 이런 데 맞은 편이요? Many fathers work two jobs to support their families. 어이, 기리빵! 지금 제가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밑에 막둥이 초등학교 4학년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한 놈 큰 애 등록금이라도 한번 보태보려고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자식 교육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해갖고 뭐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아빠 나도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서 사교육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Fathers in Korea are willing to work around the clock to earn their children's tuition fees. 많이 출원 받았어요? 다 판매도. 하하하하 맨 처음에 알려주질 않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까지는. 근데 이상하게 매일 약속 있고 술도 안 먹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오! Mr. Lee tries to quench his hunger. 이렇게 먹으면 하고 콜릿을 짜야죠, 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 공유질로 이렇게 계속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오케이. That looks like a good idea. Even as they work from early in the morning until late at night, fathers draw strength from thinking about their families. 오늘 또 돈을 또 현금을 벌어가지고 가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돈 필요하면 또 이제 또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아빠가 밤에 고생해서 또 돈 벌어서 자기네들 학교를 더 한 필요로 보태니까 또 아이들은 또 아빠를 자랑스럽게 상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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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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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amilies live abroad. On her birthday, my son has 10 years. We have 6 years. We have 7 years. I have 7 years. I have 3 years. I don't know if I'm in the United States until the U.S. And I am from the United States. Even now, I'm from the world. And I have been visiting you, I live here. And if you're healthy and if you're healthy, 국제적인 납부용은 완전 가정에 뿌리면 터질 그런 난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장 근무를 할 때 끝나고 와가지고 사택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깔끔하잖아요. 그때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겪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한 2년만 버리려고 했던 것이 벌써 7년이 되고 이제 뭐 대학까지 가는 그런 입장일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아이돌 양육하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각각 그 가정들의 사명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부모로서. 근데 이제. Late in the evening, Mr. Lee stops by the dry cleaners. 단추 달았어요? 단추 튼튼하던데요? 다 하긴 했는데? 어디? 여기 허리에. 허리에 단추 하나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와이사스도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와이사스. 한. 맡기게 되면 200번을 맡겨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200번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집에서 하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약 1분 20초. 1분 20초는 와이사스. 다리입니다. Mr. Lee's dress shirt ironing skills are quite impressive. Recently, he became newly determined about something. 그 때 아침에 저는 출근을 하고. 이제 낮에 집사람 데리고 공항에 이제 보내놓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집사람이 그 밥상을 차리면서 이제. 그때. 그때 제가. 아. 내가 이제 더이상 밥하는 일을 안 한다. Mr. Lee says living apart from his loved ones was tough. 네 네. 고맙습니다. 금년 초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짐처럼 생각이 되고. 그 생활이.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놓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 키우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거고. 한국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힘든 일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무뚝뚝한 속에 따스함을 감춰두고 계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 사귄다고 하면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여기 빠져 계신 건가? 아니 저는 그래서 아빠한테 한 번도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의 사랑은 온돌마루 같은 사랑 은근히 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든든하고 저희 아버지 생각 아버님이 여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받아주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아빠한테 그런 게 가슴이 괴들어 저희 아빠가 너무 고용이 있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파이팅 하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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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애가 자다가 혼자 자다가 무서우면은 엄마 아빠 자는 방에 안방을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쫓아보냈거든 그거는 니가 이제 국립식으로 취해야 되니까 너 혼자 자라 무서워도 안된다 오지마라 그랬는데 그것도 또 많아요 나중에 아이 낳고 하면은 아버님 닮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은 아버님 순정도 알죠 믿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격장으로 이동할 때 자격장으로 이동할 때 자격장으로 이동할 때 자격장으로 이동할 때 It is enlistment day They arrive at the bootcamp in silence The sun enjoys his favorite pizza While his father keeps preserving the sight of him 우리 아버님 어떠세요 이제 저건 물어보지 말아요 눈물 흘리고 있어 나 이 선글라스 왜 끼고 왔는지 알아요? 눈물 보이기 싫어 어찌 보면 상당히 뜻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에 얘가 군대로 오겠다고 그랬던 것도 어떤 그 그 제대로 해서 완숙한 성인이 돼서 제대로 사연하고 대적을 받고 싶겠다 이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안녕히 가십시오 부모님 안녕히 가십시오 부모님 안녕히 가십시오 옷 건강하십시오 아따라 아따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지마 stealing winning entire 우선 52 Glologie 싸월드 apples In the eating 화이팅 화이팅 sweise 화이팅 화이팅 1 사랑 하고 1 Me They can't take their eyes off their sons. Their sons have grown big enough to protect their home countries. The tears cannot be held back. They applaud their sons' vibrant salutes. And conceal their tears behind sunglasses. But they watch their sons until the last moment. It is heartbreaking for a father to have to say goodbye to his son. One thing I would like to talk about is not many nice opportunities. But I think it's all within my mind. I can't believe that my family is half a day. And I believe that the son can trust me. I believe that she did not trust me too. 관아엘한테 바꼈히 걸어갈 것. 과도하자. 바꼈히 걸어봅시다. 아버지 잘 가질 것 같다. 우선 아버지 자세히 무통할 것이다. 이 사람은 아버지에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유, 산모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안 아프니까요. 보호자로 이쪽으로 오세요. 보호자로 이쪽으로 오세요. 보호자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요, 밑으로. 하나, 둘, 셋, 손이 위주로. 하나, 둘, 셋, 손이 위주로. 안녕하세요. 앙자이틴 후, 아버지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오세요. 신기합니다. 손 좀 봐봐. 손 잡아보시고요. 아까 몸무게 들으셨으면 4.33kg이세요. 아이고, 몸무게 있는구나. 장인 어른 닮은 것 같아. 잘생겼어. The newborn care unit is crowded with fathers and relatives waiting to see newborn babies. 네. 네. 너무 예쁘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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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춤은 너무. 너무 좋아요. 빨리 한 번 해가지고. 심도 나고 눈물도 나고. 무는 것이 상상이야. 아까 내가 안 왔을 때는 안 그러네. 응?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응. 안이 너무 고생했어. 둘째 조금만 참.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응. 저 마지막에 엄마 생각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더 잘해야죠. 부모님께. 응. 이제 철이 든 거죠. 응. 철이 이제 든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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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도 지금 배가 아파요.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가슴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 동시에 받았어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아버지입니다. 기분 좋은데요? 용래야, 장하다! 제 직업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워서 나중에 대통령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5명만 더 나라. 가장으로서 책임감. 뭐 그렇게 살려야 된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할애하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야, 나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빠가 힘 닿는 대로 지원해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건강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렴. 다음대로 앉아있는 오늘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빨리 만나요. 감사합니다.